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도 나올 자가 없는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간도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자리를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종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 나를 정쾌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성 나를 정쾌한 주의 하 최 많은 이 세상은 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전들수 최 많은 이 세상은 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숨기로 저 천국 문을 열고 제 시슴만 안 돼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전들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아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전들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내 손잡고 내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고들 기쁜 찬송 기쁜 찬송 걸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전들수 하늘이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우리 후렴하시아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나를 이 세상에 전들수 우리 처음부터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도다 천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정신을 천천국에서 천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수피로 죄 씻은 바다 내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의 정국에 2절 다시 한번 저 천천국에서 저 천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수피로 죄 씻은 바다 내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의 정대수여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정대수여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게 돼 손잡고 승리는 외치는 선도는 이 깊은 찬송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의 정대수 두 손 들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오 주님 저게 박수 치면 최악의 성인 죄악의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겉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죄악의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겉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네 헌물로 지란 내 육신을 주님이 희대하셨네 십자가 모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성할 때에 기쁜 주시리 내 자는 입이 내 자는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 평소에 갚아도 빛진 자되어 주님의 빛진 자되어 주님께 택하였고 눈물만 손 흩불 지네 생명 주시리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리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보좀 전하여 주님의 빈질 앞에 죄악의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님의 곁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였네 속죄하는 속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색 영원을 이 몸 다 받쳐 주님께 영광돌리네 멍불렁지라 내 욕실을 주님이 이기하셨네 신자가 모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성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아는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평생 갚아도 빚진 자되어 주님의 빚진 자되어 주여 주님 가시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속은 생명주시니 생명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진 최악의 석은 최악의 석은 내 욕실을 주님이 쓰시려였네 주 내 겉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였네 속죄하는 손 지휘하시고 속죄하는 발 지휘하셨네 새색 영원을 이 몸 다 받쳐 주님께 영광돌리네 멍불렁지라 멍불렁지라 내 욕실을 주님이 이기하셨네 십자가 모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이 삶이 주여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성할 때에 기쁨 드시니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려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에 빚지 않으려 주님 하시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 주여 생명주시니 주님이시라 민영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생명주시니 생명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다시 한번 생명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한 번 더 생명주시니가 생명주시니 주님이시라 믿음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생명주시니 나는 보안된 끊없는 주의 사랑 나는 반겹고 나를 안겹는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랑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이 죄다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안되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안되 끊없는 주의 사랑 나는 반겹고 나를 안겹는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로 놀라운 능력이 이제 다 받았으니 다 썩쳐나라 빛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잊어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이 서로 달라도 순진의 색깔처럼 좋아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참사랑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이 이제 다 받았으니 주여 다 썩쳐나라 빛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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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예수님만에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이 이제 다 받았으니 다소서 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길을 위로 처음부터 나는 나는 티롭고 나는 보았네 그 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족고 나는 안겨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수염 주의 참사람 놀라운 능력이 죄다 받았으니 주여 가소서 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주의 참사람 주의 참사람 놀라운 능력이 죄다 받았으니 다소서 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길을 위로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찌개 색깔처럼 총발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료들 주의 참사람 주의 참사람 놀라운 능력이 죄다 받았으니 다소서 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길을 위로 3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주의 은혜 주여 예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지 예수님만의 주의 참사람 놀라운 능력이 죄다 받았으니 다소서 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참사람 주의 참사람 놀라운 능력이 죄다 받았으니 다소서 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이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여 생신 주여 할 마니다 약속 따라서 주의 참가하오니 오지여 내 기도소 빛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여 생신 약속 따라서 입성 안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빛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것도다 주의 약속한 급히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림 것만 편을 떠올라 그 귀한 신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잔고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것도다 주의 약속한 급히 내려주시옵소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의 내게 충만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것도다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것도다 영광의 물결에 온마는 내 영혼의 기쁨 하얀 것도다 주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것도다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주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것도다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주여 모든 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며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것도다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할렐루야로 주님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이 시간에 박수하여 주여삼참을 짓고 통성으로 빛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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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이 시간도 아버지여 주여 충만한 시간도의 신으로 주여 박수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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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으로 이 자리를 돕으시옵소서 각인의 심정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흘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여러분 주 예수님 감사 아멘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입자가 사랑을 믿어 주입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참아 늘 내 앞에 모시려 주 어라 두 손 들고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눈애를 베푸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마음을 쏟아놓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눈애를 베푸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외치고 달려가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님 나타나 주시며 건강 또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와 싸우니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3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3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3창으로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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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생명수를 부어서 우리의 생명을 선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죄의 눌린 자 있다면 주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만날 자는 만나주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아무 공로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연락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간 다음에 입을 닦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연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어떤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을 뛰어넘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성령께서 만지는 심령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의 성령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됩니다 그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옆사람 짝지어서 악수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앞뒤로도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지금 주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번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안 보이는데 보이신다고 하니까 악수 한 번 해보세요 예수님이랑 악수를 한 번 예수님 사랑해요 악수를 한 번 해보세요 예수님 손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다 되니까 예수에 미친 거예요 지금 다 미쳤어 미쳐가지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면 미친 것 같은데 주님 보시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두 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심령의 문제를 한 번만 만져주시기만 합니다 이야 놀라워요 주님이 문등병 환자를 한 번 만나셨는데 그냥 손만 대셨는데 그 문등병이 어린아이와 같은 살처럼 깨끗해지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인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김희숙 전도사님이 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구별로 치유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혹시 있으셨습니까 교구별로 묻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믿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 중에 두 분이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박씨예요 박씨 제 이름은 말씀은 못 드리고 박씨 성을 가진 성도님께서 남편분이 암이 오셨나 봐요 암이 오셨는데 암이 전이가 어디까지 됐냐면 뼛속까지 전이가 되셨대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할 건데 수술을 해도 뼛속까지 신경세포가 완전히 다 끊어져서 뼛까지 암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한쪽 팔을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이 잘 되더라도 한쪽 팔은 절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계속 한 달 전부터 이름 올리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남편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수술을 하신 거예요 어제 수술하고 났는데 분명히 뼛속까지 암세포가 전이가 돼가지고 팔을 절단해야 됐는데 보니까 뼛속에 암세포가 사라지고 세포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멀쩡하시대는 거예요 팔 절단을 안 해도 되고 건강 놀래셨고 전화가 온 거예요 놀랄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올 때 당연한 일 당연한 일 하나님이 하시면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원래대로 또 한 분은 며칠 전에 남편분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쓰러져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맞나요 전사님? 맞나요? 맞다고 하시네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눈을 딱 열어보니까 흰자밖에 안 보였대요 흰자 의식이 아예 나간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시더니 가족분들이랑 친척분들은 오늘 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편분이 5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0대 중반이면 요즘에 젊은 거예요? 늙은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인생 절반 사셨잖아요 아직 절반이 남았는데 그래서 막 또 이제 기도 부탁하고 중보하면서 이제 교구에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네 하고 났는데 갑자기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은 오늘 이제 돌아가시니까 작별 인사를 좀 하셔라 그랬는데 기적처럼 이틀 만에 깨어나셔가지고 의식이 온전히 돌아와서 의사 소통까지 지금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구별로 여쭤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교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헌부헌하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어디가 아픈데 이 문제를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러한 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성경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신방 가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안에도 혹시 병든 자가 있거나 아픈 부위가 있으면 오늘 자신의 손을 아픈 부위에다가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믿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섬청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섬청하기를 끄고 계시옵소서 주여 섬청하며 기도하시옵소서 주여 섬청하기를 기도하시옵소서 주여 섬청하며 Whilstingu Zac아람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가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 있게 되었음 이 시간을 선포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손을 얹은 등 나으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님 평등자들이 모든 질병과 평만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질병이 묶여있는 질병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리 이슈리룩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평만을 떠나갈 죄다 질병과 평만을 떠나갈 죄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병지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치유됨으로 발매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치유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혼은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언제 끌어당기냐면 믿음으로 간절함을 소유할 때 그 겸손한 심령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곧 죽어도 주님을 찾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어떤 장점을 이야기할 때 보면 순진함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이기에 모든 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와 같은 심정을 성경은 겸손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 절대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명류실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에 데려 보내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우수아가 하는 말이 여수르나 네가 살찌고 배부름에 너를 구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여우아를 발로 걷어 찼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복에 복을 더해준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복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문서에 가보면 아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부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 양심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마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마치 하나님께 조주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이상한 우리 내면의 토양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가셨던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맞아요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놀라운 영광이 우리 위해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 혹독한 그 길로 걸어가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었던 최후 승리자가 되자고 한 것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부자처럼 부유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결핍 없이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갈 그런 영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빌어먹을지언정 하나님 부위라는 그런 빌어먹을 인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계시는 구원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축복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해달라는 게 많은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 딱 처음 믿고 났는데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 모습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물로 떠내려가다가 죽을 뻔한 저를 예수님이 헤엄쳐 들어오셨고 살려주셨어요 꺼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대략 저는 살고 예수님이 죽게 됐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나 때문에 물 많이 먹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 너무 지금 추운데 담요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 자꾸 뭐가 없어요 뭐가 나한테 부족해요 나한테 이게 필요해요 주님께 왜 이렇게 달라고 달라고 막 달라고 하는 건지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피로를 치우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어차피 죽을 영혼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공평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게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주님 공급을 끊으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봐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신데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데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학생 때 매일 이렇게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노방전도를 꼭 다녔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여름철이 되면 너무 더워요 정말 태양별때 막 35도 6도에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속에서 이제 저도 힘드니까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목이 말라요 누가 냉수 한 잔 줬으면 좋겠어요 장위시장 내려가는데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 5초도 안 돼서 나타나셔서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아유 영하나 더워 보이는데 물이라도 마시고 전도해라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와 내가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 다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인생이 고단합니까 행복합니까 솔직하게 인생이 고단합니까 행복합니까 이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청년사업단 청년 예배가 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이 청년들 한 50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그 청년들 바라보면서 막 기도를 이제 막 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 가갖고 정신 폭발이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러 갔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다들 막 어깨에 짐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신로암 찬송을 부르는데 신로암인지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지금 앞에 딱 나가서 이야 참 여러분 고단한 것 같다 참 고단하다 우리의 인생이 제가 이 청년들 나이대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돌이켜보니까 맞아요 청년들 시기에 참 고단해요 뭐가 고단하냐면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답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뭘 들어요? 욕까지 먹어요? 너 자꾸 금순이 같은 짓을 하니?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또 열심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열심히 안 하면 너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뭐라 그러고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청년의 시간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른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26세에 결혼을 하고 와이프가 25세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으니 그럼 대학교 4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내야 될 공과금이 많은 거야? 맨날 뭐가 달라요 맨날 돈은 없고 내야 될 건 많고 인생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한 14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돌이켜보니까 결혼한 지 꽤 오래 됐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로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다니고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로 받은 빚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있을 때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결혼해 해가지고 이제 날짜는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반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저는 생생한데 석기역에 가면 미니골드라고 하는 학생들이 반지 맞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 예물 할 돈도 없고 부모님이 주신 한 50만 원 들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결혼 반지를 사려고 딱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거 딱 골랐어요 골랐더니 신부님 반지 한 개만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는 한 짝 맞히는 거예요? 두 짝 맞히는 거예요? 한 짝밖에 못 맞히게 생겼어요 한번 알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제 와이프가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사역의 길이 시작됐구나 사역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때 혹시 기분이 어땠냐? 하고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난대요 자기는 그때 그 상황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순간 내가 눈물을 흘린 걸 보니까 참 비참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기를 참 잘한 것 같다는 거예요 결혼하기를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 딸이 지금 다섯 살이거든요 이 아이가 커서 만약에 저 같은 사위감 데리고 오면 저는 허락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 참 대단해요 그때 빛 삼촌에다가 신학교 4학년의 전도사인데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고 와이프도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기도 안 하고는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었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능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청년분들 너무 재면 안 됩니다 너무 그 청년분들 손 한 번만 들어봐요 아직 결혼 안 하신 40대 미만의 청년분들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40대 미만의 청년분들 왜 손은 안 들죠? 이게 좀 어려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쌍손을 두고 계시잖아요 여기 두고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가까이에 있고 많이 재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다 다 거기서 거기고 한 목사님 아래에서 같은 신앙감과 같은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알렐루야 요즘 20, 30대에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20대, 30대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면 20대 후반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 빚더미 안고 있는데 집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단감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감방에서 저도 그 결혼 딱 했는데 월세 천만 원짜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와이프랑 둘이 산 게 아니에요 그 처남과 함께 살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같이 살아라 하셔가지고 처남도 같이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집이 없어 다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절대 환경 탓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환경이 열악하지만 제 눈엔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 보고 가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광야에서 왜 이렇게 더워요 목이 말라요 왜 고기는 없습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을 쓰시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입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입술이 뭐라 그랬어요 주둥이 그런 주둥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요 그런 진짜 본인만 병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니까 그 주둥이들 그냥 어떻게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든지 해야지 진짜 그 주둥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이 아닌 반 믿음으로 끌고 가는 언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던 것처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입술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어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청년들한테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언어를 쓰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해라 신고를 그냥 내버려줘요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 봐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왜 그러면 그런 불평 원망 이런 주둥이로 자꾸 변해가는가 살펴보면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이맘으로 말미야마 첫 번째 변화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상태가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말은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채널을 일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에서 벗어난 언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가데스바네야 땅에 열 명의 정탐꾼과 여우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분명히 열두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열 명의 정탐꾼이 보고 할 때는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 그러자 여우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의 키가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가면 저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똑같은 걸 봤는데 여우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열 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불신의 언어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 알렐루야 자꾸 이 영의 세계가 참 신기한 게 우리의 영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원망하면 원망할 일들이 끌려와요 자꾸 자꾸 원망 불평하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사건들이 자꾸 끌려온다고요 이걸 잘라내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하는 순간 원망의 사실이 끊어져 버립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줄기를 계속 주렁주렁주렁 매달은 것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이 세상에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던지신 걸 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지적 기도하며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본당에 올라와서 주여 아버지 부르고 나면 다시 살 힘이 생기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더 크게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면 풀이 죽어왔다가도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세요 뒤에 계신 권사님이 막 막 이러고 계세요 힘이 난다고 지금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좋은데 찬송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음성 들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냐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근데 그분을 뵙게 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학생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 훈련하던 습관이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날 구원하신 예수님 늘 감사합니다 가사를 조금 바꿔서 부른 거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늘 기도하고 일어나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늘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핑 돌아요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마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메말라 갈 때가 있어요 메말라 갈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흑암의 권세가 찾아오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 하도 길어가지고 딱 5분 설교하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여러분 서론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성령이 제가 지금 이 서론을 하나도 준비해 오지 않아요 서론에 대한 말씀을 저는 딱 본론만 준비해 갖고 오는데 서론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목도 안 읽었네요 제목도 안 읽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하늘문이 다 열려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열려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고 닫혀있으면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각양 좋은 은사와 신령한 은사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심령들에겐 하늘로부터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간증이 없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간증이 뭐냐? 열매거든요 열매 인생을 돌아봐도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지원하심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였는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씀 듣고 성경적 지식이 쌓여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런 줄로 믿고 100% 믿음으로 순종하는 심령 그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한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지키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영혼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지식 덩어리로 채우지 말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걸 우리의 심령으로 끌어내려서 삶 속에 순종함으로 내 말씀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도 취미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도 취미활동처럼 잘해요 예수의 생명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회비 따박따박 잘내는 사람도 교회 오잖아요 헌금 11조 잘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형식만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나는 예수님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아직도 그 여운이 나에게 남아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 드릴 때에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거 그려보면 지난주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주소를 옮겨주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 세상 임금이 곧 마귀니라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빛을 하나 보내주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찬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 빛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원수막이 사단과 틀어지고 있는 흑암의 영역으로 이미 꽉 차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가보니까 이 세상 믿지 않는 시 그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아무리 우리가 보금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이 속에 어둠의 영이 깍 차서 그 빛을 못 믿게 지금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설득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설득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기에 교회라는 게 존재를 해요 흑암으로 이곳이 지금 꽉 차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곳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고 이 모든 영역이 지금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로 다 흑암의 권세로 이 모든 곳이 다 흑암의 권세로 꽉 차 있어요 흑암의 권세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는 심령들이 있는데 그 심령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들을 교회라고 표현해요 최초로 이 교회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들이 왕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베델 한국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사도 바올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보자로부터 교회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곱씹어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영의 신비의 세계에서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하늘문이 열려있는 심령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의 힘이 있어요 영의 힘 여러분 영적 근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신앙 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이야 스릴이 있거든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평범한 삶으로 주님이 절대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끊임없는 훈련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끊임없는 훈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기 연단과 시험이 없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그때 주님이 바라시는 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주님이 이미 다 열어주셨어요 그거는 구원의 메시지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고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법괴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열고 들어오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때는 내가 다 열어줬지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법괴 메고 들어와 너희가 순종하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역사할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지금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면 믿음의 반응인 순종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 주시면 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믿으면 순종하면 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일할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랑 줄다리기 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면 우리가 축복의 마중물을 주님께 부어드리면 범프에서 콱콱콱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빵 샘이 터지는 것처럼 축복의 마중물을 먼저 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을 썼던 다윗도 가장 인생에 가장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꽂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즐겁다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본도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즐겁다는 뜻이에요 이 다윗이 읽었던 율법은 모세 5경을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내가 11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세 5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인즉 11조에 손대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여러분 내가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다윗이 읽으면서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보고의 문을 여사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고 이야 하나님 말씀 재밌다 이런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니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나도 즐겁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에 사무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앞뒤로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구절을 너무 많이 제가 준비해 갖고 왔는데 벌써 5분이 지나가버려서 이 하늘문은 그럼 어떻게 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문이 어떻게 열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던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세례유안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례유안한테 세례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의리를 이루고 기도할 때 세례유안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늘문을 여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기도가 두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기도할 겁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이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주일의 목사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땅에서 지금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그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려오려고 하는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흑암의 권세층에 딱 막혀가지고 다니엘한테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다니엘이 기도를 쉬었어요 끝까지 계속 했어요 작정한 날까지 계속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지원군인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미가엘 이름의 뜻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딱 쉬는 순간 미가엘 천사 자체가 메시지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이 뜻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호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랄지라도 미가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가엘이 딱 큰형처럼 와가지고 야 가브리엘 지나가 이야기하니까 악한 마귀들이 잡지 못하고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쭉 내려와서 교회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 것은 낭망하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중간에 애가 유산되버리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중간에 그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면 믿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두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두드리면 영적인 세계에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 하늘로부터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왕래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기도와 일반 기도가 뭐가 다르냐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기도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도줄? 들어보셨던 분만 고개를 까딱까딱 한번 이야 역시 사랑제일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여가지고 기도줄이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기도줄이 딱 잡히는 순간 시간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기도줄이 안 잡히면 한참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나가고 기도줄이 딱 잡히면 막 기도하고 눈 뜨면 2시간이 훌러덩 지나가버려요 학생 때부터 기도훈련을 목사님 통해서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훈련은 매일 처리하는 훈련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빨간 날 되면 우리 기관 청년들 데리고 다음 날이 빨간 날이면 여기 다 안 쳐다놓고 밤샘 철야 기도를 시켜요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고 새벽립에 들이고 이제 집에 기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에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졸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그러면서 본인들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철야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에 잠깐 나와서 한 시간 기도하는 건 해봤어도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처리하며 기도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간 날 될 때마다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빨간 날만 되면 어디 나가야 돼요 우리? 광화문 나가니까 이게 아다리가 뭐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요즘에 뭐가 여러분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형식적 생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주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의 신앙이 노출될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질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드리는 날이에요 두드리는 날 따라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어떻게 두드린다고요? 부르지즘으로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막혔던 주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울트린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상처하며 기도합시다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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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작은 신임에 동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반두하오니 부르지즘으로 기도하오니 전해 우리의 기독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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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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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